하! 위인하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천변입니다. JTBC 유명 가수전 2편에서는 아이유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승류는 아이유의 러브포임을 선곡해 멋진 감성열창의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방송사 짜여진 각본이었겠지만 아이유와 듀엣 파트너로는 이무진이 선정되었죠. 이승류는 대한민국 최고 작사가 중 한 사람으로 아이유를 거명해주면서 특별히 러브포임 가사 중 소리내 오는 법을 잊은 널 위해 부를게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이승류는 으로서도 의도되지 않은 예상 밖의 급변화된 자신의 유명세 삶에 봉착하게 되면서 스스로 이렇게 살다가는 소리내 오는 법을 잊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면서 러브포임의 가사에 공감하고 위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표정이나 소리 노출 없이 소가리로 흐느껴 오는 것이 정반대편의 위치에 있는 게 바로 대성통곡하듯 소리내 오는 것일 겁니다. 급작스런 유명세 그리고 온 세상의 이목집중 등으로 자기 본연의 감성 표현의 솔직함과 영혼의 본질, 자연스러움의 토로 등을 무언가로 가린 채 내가 아닌 전혀 다른 가짜 나로 전락되어 버릴 수 있음을 혹여나 스스로 경계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역시나 예술 철학자로서 자신의 처지 상황을 빗대어 우리 시청자들과 국민 모두 각자가 진정한 참나, 영혼의 외침, 즉 인간 존재의 실체에 대한 성찰 그리고 삶에 숨겨진 본질적 의미 가치의 정의, 발견 등 관련하여서 숙고하고 되돌아보게 하는 멘트입니다. 이승윤의 찐덕후분들과 이승윤 간에 이승윤의 수많은 자작곡들을 필두로 해서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 채널이 확고히 마련됨으로써 언제든 예술 철학자 이승윤이 필요할 때 소리내어 그 영혼의 외침을 스스로 발하고 또 우리에게 그대로 본심을 전할 수 있게 되길 청변은 이 영상을 빌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주 유명가수전 3회에는 대한민국 최고참 가수 중 한 분인 양희은 님이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기대와 관심 가져보자구요.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나이 여러분들 빠이빠이. 아참 위나이 친구들 근데 구독버튼이 어디있더라? 빠이빠이.